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워싱턴 정가의 생생한 분위기, 정의설 워싱턴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슈퍼 화요일이 한창 진행 중이죠. 여러가지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먹통이 되는 사태도 발생했었고요. 사실상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이 확정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 전해주시죠. 온라인은 시끄러운지 모르겠는데, 오프라인에 있는 투표장을 제가 오늘 다녀왔는데, 참 조용하고 차분합니다. 다 정해져 있기 때문이겠죠.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은 기정사실입니다. 경선 승리를 확정하는 타이밍, 그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슈퍼 화요일도 예전처럼 경선 승리자를 조마조마하면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미리 보는 대선의 의미로서 보는 관전 포인트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슈퍼 화요일엔 우편 투표가 집계되는 아이오아주와 미국령 3호와까지 합쳐서 총 17개 지역에서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각각 구분해서 보면 16개씩의 지역에서 경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주별로 투표 시작과 종료 시간이 좀 다릅니다. 늦어도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정오 12시에 끝이 날 거고요. 우편 투표로 최종 집계되는 게 있어서 좀 늦어질 수 있겠죠. 그래도 대체적인 투표 결과는 오늘 오후에 다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반대표가 얼마나 나오느냐겠죠.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편들기에 반발하는 아랍계 중심의 이민자들이 미시간 프라이머리에서 위력을 보여줬죠. 지지 후보 없음의 그 비율이 13%가 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불만이 이른바 앵그리 바이든의 존재인데요. 오늘 슈퍼하율에서도 민주당은 16개 주 중에 7개 주에서 이렇게 지지 후보 없음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부동표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가 향후 대선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고요. 공화당에서는 리키 엘리 전 유엔 대사의 득표율이 관심이겠죠. 이 표의 30-40% 정도가 반 트럼프 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헤일리 전 대사는 공화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 자금으로 법률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겠죠. 오늘 슈퍼하율 득표율에 따라서 헤일리의 행보, 사퇴할 거냐 말 거냐 끝까지 갈 거냐 그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리하면 슈퍼하율은 미리 보는 대선으로서 반 바이든, 반 트럼프의 표가 얼마나 나올지와 그리고 헤일리 전 대사의 중도 하차 여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정말 증시 변동성이 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이벤트들이 한 번에 너무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우선 파월 발언, 베이지북, ADP 고용 보고서, 구입 및 이직 보고서까지 하루에 다 발표되거든요. 투자자들이 체크해야 될 일정들도 좀 상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위크, 슈퍼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벤트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지만 이전까지는 강세였죠. 인플레이션은 그래도 아직까지 여전히 완전히 잡히지는 않습니다. 라스트 마일 구간에 와 있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파월 의장은 미국 시간으로 6일과 7일에 의회의 하원과 상원에 차례대로 출석을 합니다. 통화 정책을 보고하면서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하에 대해 질의를 당연히 받게 되겠죠. 특유의 언변으로 잘 빠져나갈 텐데요. 어떤 힌트를 보여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번 출석은 좀 주목받는 게 3월 20일 FMC 이전의 또 마지막 파월 의장의 공식 발언입니다. 그리고 6일엔 FMC의 기본 판단 자료가 되는 경기동향 보고서죠. 베이지북이 나옵니다. 또 고용 주간이기도 하죠. 같은 날 6일에 민간 고용 보고서인 ADP 고용 보고서와 졸츠로 알려져 있는 구인 이직 보고서가 공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8일 금요일에 나오는 노동부 발표하는 거죠. 2월 고용 보고서입니다. 신규 일자리 수는 현재 시장 예상으로는 전월 대비 21만 명 증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지표에 비해서 고용지표는 많이 시장 예상이 틀리죠. 지난달엔 35만 3천 명이 나왔는데 당시 시장 예상은 18만 명대였습니다. 두 배로 많이 나왔던 거죠. 다만 실업률은 크게 움직이지 않아서 2월에도 3.7%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과 IT 분야를 중심으로 AI 확산 여파로 일자리가 줄고 있죠. 하지만 대면 서비스 업종 중심으로 일자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패드가 금리를 내리려면 인플레도 완화해야 하겠지만 노동시장이 좀 식어야 할 텐데요. 2월 고용 보고서에서는 그런 추이를 보여줄지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날인 7일에 한국시간으로 7일 목요일 밤이죠. 10시 15분에 유럽의 기준금리 20위가 열리면서 기준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동결하겠지만 금리나 시점에 대한 힌트에 대한 언급이 주목이 되고요. 6일엔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여전히 역시 동결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주는 파월의 발언 외에 미국의 고용, 유럽의 통화정책회의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